엄마, 빨리 낳아요! 엄마가 감기에 걸렸구나. 엄마 좀 쉬게 두자. 네, 근데 엄마 얼른 낳으라고 꼭 안아주고 저는 혼자 자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감기 세균들이 너한테 옮겨올 수 있어. 그러면 청소를 할래요. 감기 세균들이 얼른 떠날 수 있게요. 아빠, 같이 청소해요. 아, 힘들어요. 엄마는 슈퍼우먼이었어. 아빠, 국에 채소 많이 넣어주세요. 엄마가 얼른 건강해질 수 있게요. 딸,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? 엄마,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모든 것들 감사해요. 빨리 낳아서 같이 놀아요. 아빠, 감사합니다.